네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.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경주완수원 화면 오른쪽 남색 유니폼의 홈팀 서울시청입니다. 이 여자 축구를 또 잘 아시는 입장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. 네 선수 때와 다르게 해설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기분이 색다리고 떨리네요. 자리 빠르게 김상은 안쪽 넣어줬습니다. 자 지금은 여민재 약했습니다. 굉장히 예쁘게 차는 선수 중에 한 명이군요. 그렇죠. 한 번에 넣어줬고요. 지금은 아직 있습니다. 살았어요. 자 아직 볼이 늦네요. 여민재 살짝 빗나갑니다. 자 여민재 선수가 약간 빗맞았어요. 다시 빼줍니다.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드! 앞설나갑니다. 서울시청. 자 잘 풀어줬어요. 펀칭. 자 세컨볼 있는데요. 자 지금은 휘쓸이 울렸습니다. 자 오른쪽에서 서지연. 아 지금은 반칙. 네 맞습니다. 어 지금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데 자 여민재 살짝 빼줬고요. 자 빗나희를 잘 봤습니다. 다이렉트 슛! 정면입니다. 경주환수원 다시 두드립니다. 넣어주는 패스. 나희 터치. 자 슛! 정면여! 매섭게 가져가고 있지만 경주환수원이 조금만 차분하게 플레이를 패스웍으로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플레이. 자 지금도 날카로운 패스. 여민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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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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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민재! 동점골! 여민재! 네!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비었어요. 김상은! 김상은! 정면! 네 두고 들어가죠. 아 비었습니다. 서리 크로스 올려줬고 안 돼! 그대로 올라갑니다. 아직 있어요. 다시 크로스! 네 다시 수비! 아 스컨몰! 자 슈팅 굴절! 다 넘어지면서! 이게 넘어갑니다. 할아버지 나이스! 전세계 나왔어! 나이스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